으 아 솔직하게 말해 엄마 방에 있던 저걸이 어떻게 써 저걸이 그 대답해 만졌어 안 만졌어 만졌어 그걸 왜 만져 모델 연습하려고 그랬어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거짓말 너도 엄마가 지기를 바랬던거지 할머니도 네 아빠도 너도 다 똑같아 너 때문에 진거야 왜 만졌어 왜 왜 만졌어 너 때문에 너 중소 중소 왜 그래 쟤한테 무슨 화풀이야 흥비야 나 가지라 엄마가 많이 속상해서 그래 흥비 미워서가 아니야 알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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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왜 그랬어? 엄마 저거리, 왜 안 갖다 놨어? 은비야 약속했잖아, 아빠가 가져다 논다고 근데 왜 안 했어? 은비야, 그건 아빠 은비 위해서 엄마가 오는데 그게 왜 날 위한 거야? 엄마 오면 나도 슬픈데 왜 아빠까지 엄마 속상하게 해? 아빠, 비워! 은비야